오늘 10월 16일 한주간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해외시장 약세 흐름이었는데요. 어느정도 예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하락폭 축소하면서 마무리됐다는 것에 일단 의의를 좀 두자 그렇게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우존스 0.07% 하락 나스닥 0.47% 하락 반도체 지수 0.25% 하락 독일 특히 유로조는 낙폭이 상당합니다. 2.49% 하락입니다. 자 유럽은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영국 프랑스 등에서 봉쇄조치 다시 강화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 들려오고 있구요. 자 미국에서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에 6만명 나오고 이른갑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가 다시 한번 더 확산됨에 있어서 경기가 다시 조금 활성화되려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전히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추가 부양책에 대한 부분 스티비 문우신 재무장관이 전전일 대선전에는 타결하기 힘들 것이다 했는데요. 전일방송에서 제가 그렇게 한번 소설을 쓰겠다고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께 그랬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2조 2천억 달러 그리고 공화당 백악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1조 8천억 달러 1조 8천억 달러보다는 더 넘어서는 부양책 타결해야 된다 이런 발언하거든요. 그래서 짜여진 갑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자신의 말로 자신의 결정으로 시장이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얼마든지 더 국민을 위해서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두 자릿수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조 바이든 후보와 격차가 막판 뒤집기를 위해서 어떠한 호재성 발언을 내놓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들은 억지스럽게 만약에 대선 이전에 끌어당겼다 치면 대선 이후에는 후폭풍이 올 수 있다. 그러한 점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89만 8천명으로 최근에 최고 많이 신청했다. 그렇게 뉴스 전해지고 있습니다. 환율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텐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원화 강세 계속 지속적으로 아주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안화도 6.76 정도 위안으로 파악하는데요. 지금 현재 1143원까지도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대체적으로 환율과 지수는 반비례하는데 지금 너무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출주에도 조금 데미지는 있을 수 있고 여러가지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잠깐 보자면요. 어저께 상당히 큰 폭으로 흔들렸었는데요. 다행히 코스피는 60위를 지지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이거 지지했다 보기 힘듭니다. 추가로 하락한다면 본격적으로 조정이 예상되는 코스닥 전일 보시게 된다면 빅히트가 상장했는데요. 따상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엔터테인먼트 전반적으로 아주 강한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저께 코스닥에서 멀쩡한 권역이 별로 없다시피 할 정도로 강하게 빠졌는데요. 자동차 부품 쪽은 여전히 강세 보였다. 정의선 해장 체제로 3세 경영 체제로 가면서 현대 글로비스 연일 강세 보이고 있고요. 지분 구조가 연결되어 있는 현대 위아라든지 그리고 현대 모비스 이런 쪽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 보였습니다. 닥터케인은 어저께 만도를 새롭게 현대 모비스를 차이 실현하고요. 만도가 훨씬 더 액티브하게 움직일 가능성 놓고 딱 보고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산다? 21인권에서 샀거든요. 일단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보다는 최근에 하이닉스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이닉스 매수 어저께도 추가했고요. 지금 추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빠르게 시장의 사항에 발맞춰서 어디 섹터가 강세인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섹터 안에서도 영원할 수는 없어요. 변화가 오거든요. 삼성전자는 매도 의견 이후에 빠지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매수 의견 이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자동차 섹터가 강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렸던 이마트 상당히 강세보이고 있죠. 물론 저희는 차익실현 다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 시장판단 잘해야만 취할 수 있는 전략이고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많이 참고를 하셨다면 최근에 힘든 장사에서도 여러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을 거다 생각합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전략도 퍼펙트입니다. 여기서 매도하라고 했고 여기서 다시 매수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7만 5천원 꺼내서 매도한다고 미리 말씀드렸고 여기 못 넘어간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대로 밀립니다. 우리 팀원 중에 선물 매도 포지션 갖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일부러 말씀드렸어요. 셀트리온을 좋게만 버는 사람이 있지 않다. 매도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한 종목에 결혼하지 말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제 24만 8천원 여기 9천원 깬다면요. 추가 하락이 추가 하락이 더 예상됩니다. 약발이 받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주가 약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이 상당히 큰 변동성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인버스를 양쪽 다 투입한 상황입니다. 현금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인버스 타이밍 축이거든요. 어저께 물론 큰 폭의 이익은 나지 못했습니다만 여기서 매도 전략 매도 딱 그랬거든요. 올라갑니다. 다시 인버스 매수 그리고 조금 줄여내고 돌려내니까 인버스 타이밍도 닥터케인 퍼펙트하다. 왜? 닥터케인 선물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전대회 수상을 그냥 하는 거 아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 코스닥은 오늘 추가 하락을 일단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인버스 또 들어갔습니다. 코스닥 전문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미국 선물이 현재 양호하게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미국 선물 보시면요. 다우 선물이 0.17%로 상승 나스닥 선물도 0.35%로 상승 자 정확하게 트럼프 발언이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 약세로 가다가 그러한 이슈들 좀 부각되면서 반등하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현재 코스피 0.42% 상승 출발 예상 코스닥은 0.20%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위험해요.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있는 섹타고 섹타라니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무리하게 그리고 급등한 종목들 많기 때문에 그쪽에 따라가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무리한 신용 풀베팅이 되어있다든지 하면요. 그 물량들이 쏟아져 내려오면서 추가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상당히 위험하니까 코스닥 접근을 조심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우리 팀원들 그리고 팀케이의 팬들 오셨네. 박카스님 팀원으로 합류한지 이틀 됐는데 상당히 발빠른 매매와 정신을 차일 수 없을 정도의 대응이 나오고 있죠. 조금만 적응 잘 하시면 누구 못지않게 실력 키울 수 있다.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종목 수익이 1% 미만이 나든 1% 수익이 나든 아니면 어저께 샀다 한들 선절도 할 줄 아는 그런 발빠른 매매가 필요하다. 그것이 내 계좌를 지켜나간다. 나중에 나중에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거든요. 시장 출발합니다.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만도 일단 상승합니다. 어저께 매스 포인트 퍼펙트 자 그리고 인벌스는 보험입니다. 보험 우리 포트폴리오 꾸려가는데 그냥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되니까 보험 성량이 크다. 짧은 차이 실현과 짧은 손절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 맞춰서 합니다. 누구누구들처럼 그냥 인벌스 잡고 한 달 두 달 물려오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생 Solar 다 하 하 하 하 하 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시장 출발 상황 강보압 출발입니다. 아직 안심 못합니다. 미국선물이 반등해서 강보압 정도 출발했는데 호스닥 상당히 위험해요. 매수 시장 돌아서기 전까지 자제하십시오. 하이닉스 출발 상황 좋습니다. 일단 플러스 출발 버릇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집중하면서 볼 때 입을 벌리고 보더라구요. 그만 그만 합니다. 수소차 섹타 정도가 강세 보이고 나머지 특별하게 도드라지는 것 없고 빅히트가 마이너스 6%입니다. 아이고 참 그죠? 5g 들어와봐야 요새 5g 힘없어요. 수소차 정도 저같으면 신규상장 저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돈 엄청 묶여가지고 얼마 벌지도 못해요. 몇주 안주기 때문에 그 돈만큼 준다면 해볼만 합니다. 그죠? 뭐 1억 꼽으면 몇주 줍니까? 그럼 뭘 아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하하하하 아니 1억 꼽아놓으면 몇주 받습니까? 그거 뭐 상하가 몇번 가본데 그거 얼마 수익이 나는 겁니까? 자금 투입 대비 별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되돌려줍니다만 묶여있는 시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그래도 고맙습니다. nochmal 꽁이 오빠가 조명하나 더 달았는데 어제보다 좀 더 뽀사시 합니까 어제보다 좀 더 뽀사시 해요 여러분들 닥터케이 포트폴리오는요 손절도 했습니다만 아직 수익입니다 아직 수익이에요 누적 수익입니다 이 흠나는 시장에서 물론 한 3% 중반 정도 뺏기 되지 않습니다만 손실 아닌게 어디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 구간에서 손실이 아닌게 어딥니까 여기 구간에서 그죠 쑥으릴때는 확실하게 쑥으리고 있다가 쑥으린 다음에 알아듣습니까 숙이고 있을때는 확실하게 숙이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때 또 착 치고 나가고 그런 배움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수익보다는요 깨지지 않기에 조격하고 있습니다 작게 깨지지 그럼 손 놓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순 없죠 그죠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냥 다 팔고 현금 100% 하면 좋게 하겠죠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니까 그러면 저의 역할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또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시장이 안좋을때는 인버스로 해증도 해가면서 그죠 시장이 좋을때는 풀배팅 강력하게 해가면서 그렇게 잘 대응하시라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최근에는 기관이 매도가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시장의 조정의 빌미를 기관이 매도를 많이 함으로 해서 확실하게 가져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일단은 기관이 고스피 134학4 더러고요 외국인도 일단 현선물 소폭이나마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 0.8% 갑니다 하이닉스 싫었거든요 하이닉스 30% 비중 갖고 있습니다 매수포인트 퍼펙트 분할 매수 성공 자 도전 비존도 언택트 성향이 상당히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1단계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관한 이후에 확진자 100명대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죠 제가 살고 있는데 하고 매우 가까운 부산에 한 요양병원에서는 50명이 확진자가 한꺼번에 발생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계신데 하고 상당히 가까운데 걱정이 많이 돼요 걱정도 많이 되고 좀 그래요 자 코스피 일단 상승합니다 0.36% 상승 코스닥도 0.42% 상승합니다 아직까지는 안심 못해요 올라가면 좋죠 그죠 포트폴리오 갖고 있으니까 내려가면 해칭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렇게 적당히 갑니다 자 특별하게 구각을 나타내는 섹터는 뭐 수소차 정도가 조금 구각을 나타내고 나머지 다 비슷하게 다 올라옵니다 자 2차전지도 일단 엘지어학과 SDI가 보합군 인근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고 2차전지도 오늘 반등 가능해 보이구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구요 그렇다면 자동차 현재 현대글로비스가 3%대로 상승하고 있으니까 같이 또 전기차 수소차도 가는 마당에 자동차 부품이 못 갈 이유도 별로 없을 것 같구요 다 뭐 연결연결 다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일단 양호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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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방송이 많이 참고로 되신다 하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옆에 배지 다른분들 닥터K 팬클럽입니다 팬클럽 가입 방송 열심히 하라고 해주시면 땡큐 그리고 6시간반동안 실전 전문가의 리딩 받으면서 같이 카톡으로 리딩 받으면서 하고 싶다면 링크 걸렸습니다 별표 보시고 링크 따라가서 보시고 함께 하실 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기관이 또 마이너스 돌아섰어요 쟤들 왜 저런가 몰라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요 연기금도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것 같구요 여기 보면 연기금이 매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연기금이 바닥곤에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을 차이시는 좀 많이 하는것 같습니다 연기금이 주범이에요 거의 매도에 금융투자 하구요 그렇다면 최근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 대주주 양도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해당되는 고액자산가들은 혼자서 잘 하지 않습니다 일정 pb들하고 연계해서 위탁하기도 하고 1인매매 같은것 하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한다면 그쪽에 물량들도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관이 여기 앞에 좀 사들어온 것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너무 많이 던집니다 아직까지 안심하기 힘들어요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습니다만 코스닥이 전일 크게 흔들렸기 때문에 여기가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는 변곡 구간입니다 여차하면 여기 흔들흔들 하면서 밑으로 깨면요 밑으로 깨면요 잡살 나는겁니다 함부로 매수 들어가지 마십시오 특히 고점부위에 있는 테마주들 함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큰일나요 지금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적게 깨지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그냥 현금비중 많이 들고 관망하시는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아니야 그래도 투자는 이어가야지 그렇다면 조심스럽게 안정적인 그리고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1번 눌러 예이야 그렇게 해야되요 그렇다면 초대형 우량주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이라든지 이런 쪽에 적당하니 그죠 투자해 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론 좋아해서 크게 투자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반반으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야 삼성전자 그거 뭐 가봤자 얼마 먹어 그러면서 바다닥거리는데 따라다니는데 양면에 검이다 그랬습니다 올라갈 때 좋죠 빠질 때 박살납니다 박살나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하이닉스 오늘도 외국계 매수 들어옵니다 자추가단 한번 보십시오 기관에 싹쓸이 들어와요 추세 돌려냈습니다 그리고 눌려주면 한다 그랬습니다 해요 말한대로 합니다 말한대로 자 삼성전자 보다 sk 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목표치 93,000원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같이 한번 봐요 이때까지 다 맞았어요 거의 그런 부분들 전망들이 자 삼성 SDI 최근에 뭐 2차전지 LG화학 둘도 나구요 그죠 뭐 그런 소식들 좀 있었는데 그리고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서 단가 인하 압박 이런 것도 좀 있어서 그렇습니까 조금 지지부진 합니다만 전기차가 그래도 그죠 2차전지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섹터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삼성 SDI 보유 중입니다 빨리 올라타야 되요 시장이 안좋으니까 같이 조금 밀렸는데요 구성비조는 기간에 면수세가 좀 들어오네요 최근에 자 만도 전일 기와내국이 쌍크리토라는데 오늘 좀 시원 찼네요 아 시작 밀려요 기간이 코스닥 130억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코스닥 하나도 없어요 코스닥 인버스 대본에 플러스 전환이죠 코스닥 인버스를 25% 돌고 있습니다 종목처럼 지수 빠진다에 25% 그려놨어요 코스닥을 그죠 미국 선물이 조금 흔들리니까 같이 또 흔들리네요 자 눈치 빠르고 아침마다 매일 들으신 분은 그죠 닥터케이가 무슨 멘트하나 귀를 쫑긋하고 있고 그거 가지고 매매를 하시겠죠 야야야 인버스 사야 되는가 보다 이러고 인버스 한 분 계시겠지 그렇게 하라고 다 알려 드리는 겁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유료회원 가입해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 한 적이 있던가요 다 알려 드리고 보여 드렸으니까 검증해 보시라고 보여 드렸으니까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죠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준비했을 때 보셨나요 그리고 요 그리고 그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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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조금 흔들렸다고 그렇게 흔들리냐? 대한민국 주식하지 말지.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 하지 말고 그냥 미국 아시아 꼬봉 이렇게 하지. 틀렸습니까? 물론 창고를 창고를 하면서 매매를 하셨습니다만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빠져야 될 이유는 그 정도밖에 돼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올라가지 말던가. 좀 문제가 많아요. 여러가지로 시장은 순식간에 파랗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코스닥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업종 대표주들은 그만그만 한대요. 코스닥 어저께 그랬습니다. 한 번에 멈출 기세가 아니었어요. 하락을 추세라는게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한 번 무너지면 그거 회복하는데 시간이 적어도 1.5배 걸립니다. 그거 회복하는데 적어도 왜? 올라오면 자꾸 장받고 장받고 하기 때문에 푹 빠지죠.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1.5배 이상 걸립니다. 따블도 걸려요. 그러니까 한 번 무너지면 그렇게 안 좋은 겁니다. 왜? 무너질 때 던진 세력이 있구요. 반등할 때 물려있다가 조금 그냥 손실이 조금 축소됐으니까 그냥 던지자. 아니면 본전 근처 왔으니까 그냥 던지자는 그런 매물들이 많이 출해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무너지면 안 좋아요. 무너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박카스님 코스피 코스닥 인버스 도합 15%라 했는데 뭐뭐 몇 프로 몇 프로 빨리 한 번 남겨줘봐요. 아까 드렸던 말씀이 여점이 그겁니다. 시장이 막 흔들려도 대형 우량주의주로 들어가있으니까 하이닉스 본전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고 SDI 연속으로 좀 빠졌습니다만 그죠? 반등 나오면 별 무리 없고 그래서 수익을 많이 취하려 하기 보다는 방어적인 프로거든요. 두개가 그러면 여기서 조금 빠지는 거 상쇄가 되지 않습니까? 인버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냥 지수하락한다고 그게 다 그냥 하락패팅 투기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원래 목적은 이런 목적입니다. 포트폴리오 빠질 수 있으니까 해칭해가지고 시장에 대한 위험에 대한 부분 해칭을 하는 게 원래 목적입니다. 그 목적대로 하고 있어요. 코스피 6 알겠습니다. 적어놔야지 고맙습니다. 화면에 사라지는 이유는요 선풍기 끌어갔습니다 사계절 선풍기를 틀거든요 컴퓨터 앞에 모니터 꽉 이기 때문에 열이 엄청나요 선풍기 틀어놓았습니다 춥네요 그런데 이제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에어컨 틀었습니다 아유 농담 나올 상황은 좀 아닌데 아유 농담을 지켜야 되요 코스닥은 여기 상품을 지켜야 되요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여긴 저점이라 하기 좀 힘들거든요 여기를 안깨고 이렇게 왔으면 그래도 여기처럼 여기처럼 조금 나는데 한번 깼죠 그리고 올라왔으면요 다시 깨지면 이거 박살납니다 박살나요 코스닥 조심하십시오 코스닥 조심하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코스닥 함부로 덤비지 마요 특히 코스닥 개별주 한번 빠지면 7% 10% 빠진건 우서워요 사자마자 이틀만에 20% 30% 큰형 박살납니다 특히 고점에 있는 코스닥 개별주 절대 건드리지 마시길 권유드립니다 클릭은 본인들이 하시는 거니까 저는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의무도 없습니다만 알려드려야 알려드려야지 그래도 하이닉스 그 와중에도 양호해 그 와중에도 외국에 또 들어와 노 프라블럼 SDI 좀 가자 시원찮노 그 다음 전략도 다 했습니다 별 무리 없어요 수납매 한번 들어오면 별 무리 없습니다 수납매 한번 들어올거에요 지금 2차전지는 TOP3가 시원찮고 나머지는 그래도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얼은 24만 9천 여기 반드시 지켜야 되요 이번에 못지키면요 밑으로 추가하러 간다에 일단 가능성 엄청나게 높게 두겠습니다 저번에 60%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못지키면요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기 강하게 무너뜨리면 못지키면 항상 높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기관에 쌍클리 매도나오는 거 봐요 대통령이 어저께 뭐 그죠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약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발 안받습니다 약발 안받아요 셀티브 삼행제 주가 흐름 다 별로에요 현대제철 수소 관련되어 있는 사업 하겠다 이런 이슈 있죠 최근에 철강주 괜찮습니다 철강주 괜찮은데 워낙 철강주를 안좋아해요 현대제철이 상당히 양호하게 가네요 그죠 다 돌려냈습니다 안좋다고 이야기 안하잖아 그죠 버스커도 돌려냈습니다 이제도 철강주 강했거든요 그죠 별로 안좋아하는데 살짝 발을 담가봐야돼 하하하하 몰라요. 여기 봐요. 빠지다가 양봉 두개 올라오죠. 미국선물입니다. 빠지다가 양봉 두개 올라오죠. 너무 똑같이 움직인거 아니에요? 이거는 알고리즘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 프로그램 매매 내지는 시스템 트레이딩하는 그 알고리즘을 저기를 너무 적용을 많이 시켜 놓은 것 같아요. 너무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봉의 흐름도 똑같잖아요. 제가 광분하는 것은요. 다른 것보다 인정할 부분은 있습니다만 너무 귀속된다. 이겁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남북 간의 통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가 남북 간에 마음맞다 해가지고 통일이 안돼요. 여러분 잘 아시죠? 휴전을 누구하고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북한하고 미국하고 휴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아니에요. 미국이 도장 안 찍어주면 우리나라 통일도 못해요. 거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뭐 여러가지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미국과 중국 간에 중간에서 잘 위치를 스탠스를 잘만 잡으면 우리나라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이거든요. 양국에 있어서 양국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심리주의 위주로 잘 이렇게 한다면 취할 부분도 상당히 많고 잘 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대주주 요건 강화 이거는 좀 악법인 것 같아요. 암만 생각해도 그러면 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면 정부가 시장 무너지는 거 정부가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죠? 죽었던 시장을 살려내려면 힘들잖아요. 자금도 투입해줘야 되고.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그죠? 그 역량 지수가 이만큼 올라오는데 무시 못했다면 투자하는데 조금 더 우호적인 상황을 만들어줘야지 세금 조금 때리겠다 하고 요건 강화해버리면 투자하고 싶어도 발목이 묶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순하게 주식에서 돈 못 벌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연계연계 경제가 돼 있는 건데요. 부동산도 틀어막혀 있어. 주식시장도 틀어막혀 있어. 돈들이 어디로 갑니까? 취향으로 꽁꽁 숨을 거 아닙니까? 5만원짜리 많이 없어진다 이야기 많죠? 그러면 착착착착 숨어버리는 돈 때문에 시장이 돈이 안풀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워요. 자 오늘은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있죠? 쓸데없다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할 게 없어요. 그냥 지켜보면서 밖에 없습니다. 시장 반도시도 나옵니다. 미국선물 반도시도 나오니까요. 자 음화연구 들으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반도시도 나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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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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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는 한방에 무너뜨릴까 싶고요. 코스닥은 위태롭습니다. 코스닥은 위태로워요. 그래서 코스닥을 25%로 들어가 있습니다. 종목 하나도 없어요. 코스닥은 위태복입니다. 코스닥은 위태복입니다. 코스닥은 위태복음 같은 것 같은데 요게 말하는 거죠. 삼봉? 그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다. 이거 60일 깨는지 안깨는지 그게 더 중요해요. 그렇다고 여기 위에 대한 전략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단기적인 움직임에 더 빠르게 대응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간단합니다 시장 흐름 간단해요 여기 무너뜨리면요 진짜 별로인 상황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를 올라타고 강하게 반등 시도 놓으면 양호해지는 겁니다 다만 2460 여기를 선물 포인트로 꼭 이야기 안 하더라도 여기를 한 번에 강하게 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60일 여기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강하게 반등하느냐 전일의 음봉을 다 말아올리는 강력한 반등이 나오느냐 마찬가지 코스피도 그렇게 나오면요 좀 더 추가 상승 가능할 테고 그렇지 못하고 밑으로 깬다 이번에는 코스닥 별로 진짜 별로인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미국의 변수가 좀 있는 상황이니까 미국이 강하게 대선 전에 한번 호재성 어떤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강하게 치고 간다면 한 번 더 치고 갔다가 그 다음 상황을 또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포트폴리오는 인버스 양쪽으로 합해가 35% 들어가 있고 하이믹스가 30% 정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팀원이니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인버스를 나중에 청산할 시점에 청산하고 SDI라든지 도전 비전 완도 이런 것은 적당히 추가해서 시장 반등 나올 때 같이 추가 매수해 버리면 별 문제 없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자 미국선물이 반등합니다. 자 요게 선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주식으로 보면 여기서 개파르겠다가 양봉으로 끌어당기는 모습이거든요. 그나마 미국시장 아직까지는 괜찮은거에요. 그렇다면 오늘 미국시장이 추가로 상승을 강하게 얼마나 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시장이 좀 더 양호해지느냐 그 차이가 오늘 정도에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 모를까요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 모를까요 오늘이 상당히 중요하다는걸 모를까요 물론 오늘 옵션 만기일도 있고 합니다만 마음대로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잖아요. 뭐 발언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호재성 발언이 하나 나온다든지 하면서 위로 강하게 쏘아야 됩니다. 미국이 그래야만 우리도 우리도 여기서 간드랑간드랑 하고 있는 이 시장이 다시 살아납니다. 결국 누구한테 달렸다. 미국한테 달렸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어쩔수 없습니다. 받아들일건 받아들여야죠. 자동차는 전북 글로벽에서 하나 가고 나머지는 또 그만 그만 하네 슬민님 반갑습니다. 다 다 다 다 다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보자면 오늘 주말이기도 하구요 미국시장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고 옵션 만기일이고 미국 오늘 강하게 매수를 하려고는 들지 않을 것 같다 일단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기관 외국인이 그러나 미국선물이 장중에 강하게 강하게 위로 쏘우면 같이 전환하겠죠 최근에 거의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미국선물이 그냥 그만그만하게 움직이고 있으면 우리도 그냥 적당하니 적당하니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셀크림은 반등하네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오쪽이 셀틴 사명제 강세로 돌아서면서 바이오쪽이 먼저 돌아서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계 매수 잡힙니다. 셀틴 헬스케어 외국계 매수 잡히구요. 제이피모간 제이피모간 아이고 참 제이피모간 기관 선물 매도도 세게 하네요. 현선물 다 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최근에는 외국인은 적당하게 하는 반면에 기관이 매도를 크게 합니다. 기관의 포지션 상황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장중 내내 기관이 많이 던지고 있으면 매수하면 안돼요. 보건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등장 이건 또 문의십니다. 또 문의십니다. 조심하십시오. 고수닥 별로 안좋아요. 박카스님 아까 추가하라는거 추가하세요. 사인 날려드렸죠. 다른 분은 그대로 계세요. 비중이 작으니까 추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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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강심 가지 마십시오. 당분간 5G 다 무너졌습니다. 한전이 조금 요새 괜찮아지고 있어요. 여러가지 이야기 있죠. 한전. 네이버 카카오 같은 언택트 종목도 추세. 네. 시원찮아졌습니다. 시원찮아졌어요. LG전자도 초광역 추세가 좀 무너지고 있고요. 지금 이게 시장을 대변하는 겁니다. 종목이 괜찮은게 별로 안 보여요. 눈에 지금. 대한통운은 네이버하고 그죠. CJ하고 전략적 제휴 때문에 뉴스 나오니까 오히려 빠집니다. 주식 맞교환도 할 수 있겠다. CJ그룹과 네이버. 그런 이야기들.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죠. 네이버도 봐요. 그죠. 참 많이 올라왔거든요. 못 넘어갑니다. 잘. 카카오 마찬가지에요. 시원찮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돌아서는 섹터가 철광주가 좀 돌았습니다. 그죠. 엘저압도 흔들흔들 하고 있고요. 시장도 밀려요. 인버스 추가하라니까 바로 빠집니다. 포인트가 좋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 인버스. 인버스 각각 5 추가. 올라갑니까. 빠집니다. 말하자마자 빠집니다. 말하자마자.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종목들이 시장에 흔들리니까. 참 던지기도 그렇고. 들고 있기도 참 그렇고 그래요. 위치들이 그렇거든요. 위치들이. 아직까지 뭐 완전 끝장난 정도는 아니 니까. 위치들이.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다 던지고 나오기도 좀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전략은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합니다만. 인버스로 해증되어 있으니깐요. 인버스로 적당히 해증 역할을 해내고 나면요. 인버스가 수익이 난다는건 지수가 빠진다는거겠죠. 같이 좀 빠질때 이걸로 커버가 되구요. 반등 놓을때 추가 매수해서 적절히 대응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시장이 별로인 상황이고. 상당히 흔들림이 크게 나오고 하니깐요. 투자하시기 쉽지 않을겁니다. 혼자 하기 힘드신다 생각하시면요. 같이 하십시오. 혼자 하는거는 100번 나올겁니다. 안내 별표 따로 들어가면요. 링크 걸려 있으니깐요. 한번 챙겨보시고. 구독 좋아요. 팬클럽 가입해주시면 땡큐 베리마치.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남은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했습니다.